인터뷰 때 질문하는 쪽으로 답변이 아주 반듯한 노잼이었다고 정말 행노잼이었거든요 인터뷰가? 그래서 지금 심경을 담은 작사를 자작 랩으로 아 그래요? 제가 어떤 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랩 서바이벌 어디예요? 쇼미더머니 나왔었나? 쇼미더머니? 그래서 약간 랩 스타일이거나 말할 때도 쇼미더머니에서 뭐였어요? 저는 Real B라고 제가 랩할 때는 Real B라는 유아타예요? 외국에서 공부한 거에요? 중분하게도 가능하다 싶어서 박수를 한 번 들어봅시다 랩 잘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랩 스타일이 누구? 약간 뭐 에미넴 이런 쪽? 아니면 웨스트포스트? 웨스트포스트? 시끄러워 락킥이라든지 뭐 이럴 때 자 이쪽 보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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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미제잼 여기 미제잼 두 해가 라스한다 했을 때 다들 걱정만 했지 두 해가 라스한다 했을 때 다들 걱정만 했지 두 해가 라스한다 했을 때 다들 걱정만 했지 굳이 나가서 행노우자 만들지 말라고 했지 하이 런닝하지 도대체 라스 먹일래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고 고민했는데 I got it 이 느낌이야 라스 내가 하고 싶은 건 레디어 스탑 병풍이라도 난 해야 돼 Just do it now 나 real? 지금 아니지 이별 수 있나? 지금 아니니 넌 언제 해보겠어? 다 신경거린 드미나 탑긴 고인 적당히 할 생각은 없어 내 노력은 막듬이 없어 그토록 내가 원했던 이 기회를 절대로 쉽게도 첼리 없어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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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